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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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일자랄! 일산자랄! 일산토박이... 여기는 어딥니까? 생남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일산 원마운트입니다! 와uda 질레라 방탄 인 원나우트 뒤에 풀 좀 보십시오 고양시 일산 원나운스와 함께하고 있는 질레라 방탄 어떻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 그럼 질레라 오늘 여기 되게 놀라러 온 건가요? 수영하러 왔나요? 밖에 비어왔나요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누군 애교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지 않게 우리 스파를 꼭 잡아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위로 정할 팀이 있습니다 무슨 팀이요? 형팀 아웃팀 아 그래요? 형팀 아웃팀 이미 수없이 게임에서 계속 그래 많이 했잖아 그런 형식인데 항상 저희가 집니다 여러분 일단 팀을 한 번 정할까요? 아 팀이래 뭐냐? 그걸 한 번 정해볼까요? 수강이 MC부터 한 번 봤지 MC부터 이거 MC가 스파이 아니야? 형의 표정을 듣고 표정을 한 번 지어주세요 반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형 표정 듣고 표정을 한 번 지어주세요 아 이거 수강인 것 같아 나는 아니구나 이 형 아닌 것 같아 아니구나 이 형 아닌 것 같아 표정 보니까 이 형은 별론데? 수강수강 수강수강 아 뭐야? 왜 그 거야? 설마 박지민이겠어 진짜 표정 야 표정 다시 해봐 하면 안 된다 야 그렇지 않나요? 야 이 형 밥먹으면 예민하다 밥 먹을라고 내가 믿어봐 원래 물렛 걸리잖아 스파이다 야 형이 바로 스파이다 빨개져 형 했어요? 어 형 형이다 빨리 암팀이 맞으라고 나한테 뭐 했잖아 왜 티가 있어 어 불러 아무도 안 부르는 거 어 왜 티가 있어 저 진짜 암호가 안 들리는데 왜 저렇게 부를까 여기 많이 본 춤인데 암호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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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스파이가 아 저의 달래라방탈 가볼까요 달래라방탈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1라운드 게임 비해 보이십니까 엄마요 이거 저 머리 많은데 쓰는 거 큰 거 아니에요 오늘 때 오늘 같이 보이겠지만 징구리라고 하는데요 징구리 징구리 징구리라고 하는데요 징구리 징구리라고 하는데 이거 내 차에 못 듣는데 이거 이거 스파이 아니야? MC인데 MC를 잘 못 보는데요, 스파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딩글럼요. 게임을 설명드리자면 준비 됐어요? 네! 오케이, 렛츠고! 자, 이리로 나오세요, 대웅 씨. 왜요? 어, 여기 대웅 씨 나오세요. 원래 이런 거 눈독성 거 좀 하지 않습니까? 아, 눈독성, 장난이죠. 원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 네비 렛아. 안 봐, 안 봐. 나 자신 있나, 안 봐. 안 봐. 이 선지야 팜문했어. 이 자식 있나? 나 자신 있나, 안 봐. 자, 자, 능비스 up. 하나, 둘, 셋, 셋. 이 자식 있나? 이겼다! 아, 기선 제압은. 기선 제압은 형 팀ين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게임 시작하면 돼요. 자라고요? 알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게임. 시간이 지내주시고요. 준비 시작! 어,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더 방해하세요, 지민 씨. 우리 팀은 잘못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음, 지민 씨. 야, 얘네들 막... 야, 자기 살기를 왜 해? 지민 씨 잘... 야, 여기 스파이 없네. 야, 여기 스파이 없나요? 야, 황당이 계세요. 스파이, 스파이가 없어요. 지민아! 황당해! 야, 황당해! 황당해! 야, 몇 분야야? 야, 황당해, 잠시만. 야, 너무 힘들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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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다 파졌어. 괴롭히기가... 전혀 스파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팀은. 지민 씨. 안녕하세요? 스파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스파이가 이렇게 안 나오고. 진짜? 아니, 이렇게 흔들는데, 저 반에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멤버들. 오, 지민이 잘하네. 오, 지민이가. 오, 지민이가. 지민이, 머리 틀어놓기 한번 보여줘. 어? 정확히 담당해가 갈 것 같은데? 자, 준비! 시작!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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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여주고 있어! 진짜 기업하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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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다리!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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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 아, 시민이, 어! 오, 빨라! 오, 빠른데요? 빠른데? 빠른데? 형, 할 때 나와, 나와! 할 때 나와, 나와! 할 때 나와! 빨리 가, 빨리 가! 어, J형 의심스러운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못 봐요. 진짜 천원하다, 천원해. 어, J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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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저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J형! 야, 저 왜 안 나와? 너 왜 가야? 야, 정리해, 정리해, 정리해. 정말 접전이었습니다. J형 씨, 일로 오세요, J형 씨. 스파이시죠? 실파 아닙니까? 실파 아닙니까? 한 만큼 못했나요? 너 보는 거 보면서 조금 화났어요. 아, 진짜 옛날 영화 중인 분이 민맛 세요, 일로. 아, 네. 나오질 못해, 나오질. 저는 약간, 햄스터, 체빡이 곡인 줄 알았어요. 나오질 못해. 상대편 납작으로서 아무것도 안했는데 진짜 궁금했어요. 아, 교수님. 제이홉. 나만 듣었다고? 제이홉이 좀 많이 느리긴 했습니다. 제이홉이 의심, 의심해야 됩니다. 일단 아웃팀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그냥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공어라고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기 싫었었는데 그걸 간과했네요, 제이홉 씨. 네? 간과했어요, 제이홉 씨. 왜 그러세요? 여러분, 과연 간과했을까요? 감기 싫어요? 네, 스파인드 찾아야 돼요. 찾은 것 같은데요? 찾은 것 같은데요? 야, 난 이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어. 아니, 같이, 같이. 근데, 근데 결과가 스파인드가 접전이었어요? 네. 초차인가요? 일단 아웃팀은 1분 24초고요. 형팀은 1분 59초입니다. 야, 진짜 59초요? 야, 2분 안 되게 다행이다. 1라운드 아웃팀의 승훈입니다. 아... 화가 나네요. 아, 이거 저희가 머리를 눈썹습니다. 네, 승리한 팀은 2개의 저녁 메뉴를, 패배한 팀은 하나의 저녁 메뉴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9개. 2개. 야, 하나. 야, 대박. 야, 진짜 이거. 야, 진짜 이게 스파인 것 같아. 뭐야, 진짜. 야, 이거 스파인 것 같아. 야, 대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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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먹었어. 여러분, 나 먹게. 확실했어, 빨리. 제가 2라운드에서 물이 나올까요? 야, 대박이네요. 채용 씨. 많이, 많이 드세요. 저희는 김밥이랑 감자튀김이가 나와서. 아, 나 처음에 롬이 나와서. 롬이 뭐야? 물. 정확히 꼼꼼하게 롬입니다, 롬. 아, 여러분들아. 롬이 뭐지? 롬이 왜 처음으로 요리인가? 1라운드 2번째 게임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보이시는 부피어에서. 네. 바로바로 엉덩이를 게임을 할 겁니다. 지금 1라운드에서 아웃팀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웃팀이 이겼으면. 뭔가 소정의 상품 같은 게 있어야, 혜택이 있어야죠. 네. 바로, 바로, 바로 아웃팀에서. 형팀에게. 너 나와. 지목을 할 수 있어. 아,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아, 누가, 우리 누가. 빛이, 빛이 대충 예상이 가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악! 지명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이 순서를 정해주세요. 이게 어쨌든 올해 버티는 게 좋은 거니까. 네. 저는 첫 번부터 에이스를 보내겠습니다. 어, 어. 그럼 정국 씨가 지목을 해 주세요. 예상이 되는데. 오, 지금 렘보 신발 벗었습니다. 오, 야. 자. 야, 김남준이 나와. 야! 김남준대. 변종국. 자, 눈비 싸워봐 주. 자, 눈싸움 해야 돼, 눈싸움. 아, 눈싸움 이런 거 못 싸워봐. 준비 다 된다. 자. 눈싸움. 준비. 준비. 이렇게. 야, 이거. 펄빛이 내린다. 아하. 네. 여기 다 닮았지? 자, 준비해 주시죠. 형팀 우왕 모이시오. 5, 6, 7, 8. 5, 6, 7, 8. 아, 예. 뭔데. 어. 야, 돼. . 자, 어때. 준비해. 시. 작. 본격. 아, 재유. 아, 재유. 어? 어?! 이거 스파이 아니야? 춤추는 게 스파인데? 어, 이 형 춤추는 게 스파이 같아! 아, 이 형 무슨 소리야! 춤추는 게 스파이에요? 자, 자, 시작! 시작하도록 들어와야 돼요. 자, 준비! 자, 첫 시작합니다. 수고해요! 자, 이 줄로 이렇게 그냥 보세요. 야! 야! 고마워, 미쳐, 미쳐, 미쳐! 형, 나도 혹시나 했다. 자, 다음 조합. 제이형 이리로 갔나? 야, 이거 세트야. 야, 이거 세트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 번 떨어지려고 했어요. 마, 와라, 와라, 마, 와라, 와라. 자신 있다고, 와라, 와라. 오빠, 더 힘들 수 있어. 여기서 치면 더 스포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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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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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 씨. 셀린. 크리퍼! 스파이 아닙니다. 아, 이름땡. 안녕하세요, 너무 자리에요. 어, 지민. 잘 보는 지민이 형. 자, 좋아. 자, 보여줘, 보여줘. 시작! 이거 뭐야, 좋아. 오! 멋있다!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야! 우리 보러 왔어? 야! 응원 받으러 왔어! 응원 받으러 왔어!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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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팀이! 나 이거 싸간다! 아니, 진영이 팀이 굉장히 쎄군요! 아! 진영! 나 이거âte! 이리와! 오! 야, 지금 잘 당긴다! 두개 번개니까, 우리! 두 개를 뽑아주세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스파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뭐가 나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보집니다 누가 단보지? 누가 스파이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스파이를 못 찾으면 밥 다 무형지물인게 아니 제가 보기에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인데 내가 받아보려 진영 아니면 호석이 형이야 왜 보일지 왜는 없다고 하세요? 어? 없는데요? 스파이가 이 내고 있으면 바로 그 스파이 머무게 할 수 있어요 어, 엠스입니다 뭐야 그런게 있어? 무슨 엠스? 스파이의 역할을? 조정구 할리스 정하세요 방금 정국이 그런게 어디서 나왔어? 아니, 봐봐 그런게 어딨냐고 아니, 미안해 아, 잠시만요 방금 정국이 그런게 어디서 나왔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저랑 대결할 때 정국이가 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뭐 그런게 어디서 나왔어 동심이 왔어, 동심이 왔어 스파이니?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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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째 게임으로 넣어도 repeat 갑시다 GO! 뭔가 도덕 extensions? 수평이네 수평 홍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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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시작한 반수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시작! 새 Stunde 해 드릴 수 있는 순간이래요? 아 떨어지면 가져와는 거 아냐? 수고하세요 아 너무 치아가 안 돼? 자 중시 준비 시작 어 스파이다 스파이다 저거 띄고 준비 시작 스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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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했다 나 원래 너무 슈팍이 올라와 이런 거 스파이 야 솔직히 sitten 언니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갈 거 넘어가세요 기념 그렇게 이거 아니고 이거 안 이겼다 스파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방탄 시작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속이 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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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국이도 못하는 게 있네요 아, 정국이 다 시원해 오케이 우리 모둠시 잘한 정국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진짜, 나 진짜 빠르게 간다, 바로 준비했나요? 시작! 시작!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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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해, 형! 다시 했습니까? 고링이! 도움이니 시작! 시작! 오와! 오! 자, 아 괜찮은것 아니야? 우리요 잘한다 아니, 누가 못하니까 누가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때문에 지도라면 제가 스파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시작! 이겼다! 야! 밥 먹던다! 야! 나 저 민경 진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 민경 진짜 잘해 아니! 자, 준비해 시작 야! 아, 여쭤보다, 여쭤보다 야, 이거! 야! 와! 아! 나, 안가워졌어 1라운드 3번째 게임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야, 이거는... 아, 그거 진짜? 아우 팀! 2분 13분. 아, 진짜 오래갈란다. 오, 보답 안 하네요. 그리고! 다음 팀! 30! 1쯤! 와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예상 중대로! 남준이 형? 슈가임! 아니예요. 중람이구! 진영이 8초구! 대박, 이거 랩몰이 진짜 죽겠다! 1랩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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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관수! 지밀이는 유일하게 초코 아니에요. 1분이잖아. 2개 뽑은게요. 야, 오늘 랩 제가 붙을 뽑은 거 같은데? 지금 지금 수박봉선 2명이 물과 단무지인 거 같거든요? 제가 뽑은 물과 단무지인 거 같은데? 하나, 모으세요. 소울아. 와, 대박! 하나! 둘! 셋! 랩몬스터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스킨독가스! 스킨독가스! 랩몬스터는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야, 거기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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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몬스터는 스파이예요. 앞으로 안 붓게 해서 프레즐! 뭐하뭐? 프레즐? 프레즐 중냄 물 단무지. 아니, 프레즐은 똥이 아니에요. 괜찮은데 왜? 물! 아니, 거기 목 안 막히겠어요? 우리 중에 금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레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럼 4번째 게임으로 랩몬스터! 랩몬스터! 가겠습니다! 가자! 랩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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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거 Beetle cameras